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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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볼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 보고싶은데? 다음 시간에! 옥토보스를 찾으세요? 옥토보스를 찾으세요? 네. 밤에? 네. 같이? 네. 봐봐. 아, 봐봐. 감사합니다. 70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 70? 응. 네 토막이 있어야 되잖아. 네 토막. 이거 쓰던거 어디겠나? 이거 다 절반으로 잘면 돼. 기지가 심 좋네 진짜. 응. 이거랑 같은 센치로 맞췄었잖아요. 고기랑 다르다. 고기랑 다르다. 고기랑 다르다. 고 industries 하루 종일 중독 두 개가 우리 두개였나? 아니어랬of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였어. 우리 먹었잖아요. 방금까지 오빠가 쟀잖아. 이걸로? 이걸로 쟀잖아 방금 니가 들고 와서 재고 안 가져온 거 아니야? 방금 60cm, 70cm 쟀잖아 안 쟀어 뭘 안 쟀어 방금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방금 쟀잖아 안 쟀다니까 아 왜 우겨 자기야 방금 쟀잖아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 몰라서 다시 재고 나 치매인가? 뭐 여기 있잖아 어디 뭐 몇 개 빼놓은 거 아니었어 아까? 어 빼놨는데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거 연결을 해줘야지 서로 어? 아 밑에다가? 어 가져가서 연결하자 이거 대나무 하나 가지고 그럴까? 응 길이를 보고 연결해야 되잖아 아 너무 많아서 두 개만 살려 그랬던 것 같아 인큐땡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쁘다 300원? 응 땡큐 사람 많고야 메리 크리스마스 앉았어 장호? 방울 어디서 다 먹었어 찌띵 찌띵 앵클 개탄고야 빨리탄고야 엉클이 잡았대 다음마침 원킬로 투 헌드렛 두아 드리 헌드렛 아아 장호도 방울수 먹을래? 보너 원핸데드 이치 응 보너 보너 아 아 와 줄 엄청 긴데 잘 어울린다 어 아니 줄 엄청 긴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3kg 어 3kg 저렇게 밖에 안돼? 하프는 안되나? 3kg?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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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도 돼 아 그래? 어 해달라고 해? 3kg? 어 어디? 3kg 샀어 물어봐서 물어봐서 샀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친절하게 알려줬어 처음에 없다 그랬잖아 어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니까 내가 너가 원하는게 뭐야? 물어보더라고 나 레츠온을 해 먹을거라고 그랬더니 아 레츠온 막 이러면서 좋다 저거는 집에 가서 간으로 잘라서 반반국도 나머지 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야 그 표정은 신상에 뿌듯함인가? 어제 뭘 뭘 가이산화에서 산 지갑이랑 오슬럽 오슬럽 가이산화에서 산 모자를 선물받았어요 생일선문 아 아니 오늘 여기 왜 왔죠? 여보 그 얘기를 안했네? 아 오늘 여기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매일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바비큐 파티 하려고 저번에는 레측마녹 해 먹었는데 이번에는 레측마보이 해 먹으려고요 여보 생일날은 그럼 뭐 해 먹어? 내 생일날은 그냥 조용히 선택지가 3개가 있어 여보 이 레츠온 돼지 레츠온을 생일날 해 먹는 방법 그 다음에 판타지 로찌라는 리조트에 가서 점심이나 저녁 한 끼 아니면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서 음식 한 끼 글쎄? 아무거나 나는 근데 우리 집에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아 앙 앙코 프랑코 알리셋 인 바이티드 아스 디너 앙코 프랑코 알리셋 앙코 프랑코 알리셋 앙코 프랑코 인 바이티드 아스 디너 펜페소 음 이건 뭐야? 필리핀? 이거는 필리핀 스타일 조안한테 부탁해서 소금을 미리 좀 쳐달라고 했어요 양념이 다 안 배울 것 같아서 이거는 조안식 음 릴리마콕 이거는 세이콕 저거 검은 막을 안 떼도 되는 건가? 어제 심은 파인애플이 잘 자라고 있어요 여보 근데 조안 뭐? your 방우스 슬립 슬립? 룩스 슬립인데? excuse thank you 이거 블락 노니즈 땅땅? 노니즈 땅땅? 노니즈 땅땅? 제일 맛있는 거래 아 쏘리 조안 이거 제일 맛있는 거래 망우스 베이스티 아 릴리? 야 블락? 야 이거 맛있어 블락이? 네 아니 이게 안 돌리는 게 아니라 타는 거 아니야? 그럼 저한테 빨딱이 되니까 돈이 없다고 아 I'm very happy maybe you prepare my christmas gift right? maybe you prepare my christmas gift maybe right? because we already work over one year also 샤아 didn't give me my birthday present so maybe the birthday? yes yes thank you thank you 조안 and then which color do you like? black or blue? blue or black? blue? 8시에 하기로 했어요 아 숯불로 해서 바로 응 너무 일찍하면 응 그렇죠 그렇죠 딱딱해지고 I'm sorry 되게 많죠? 응 잘했네 응 좀 이따가 8시에 숯불을 살짝 숯불 구워서 8시 반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때 장우 어? 장우 났어? 장우 소리? 장우 샤워했어 방금 야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불을 그래요 내 반 장우 소리 에이 이뻐다 으음 빨간장 5시 3시 5시 4시 5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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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아주 좋은데? 뭘로 만든거라고? 이게 바나나리프 바나나리프 바나나 차차 보기만 해도 맛있다 우리 이거 발음 좋으면 내가 팔아도 되겠다 아니 진짜 오픈하자 이거? 응 오픈해 볼 생각이 있어요 우리 좀 해볼까요? 그냥 니스원 부어야 해? 근데 차콜은 너무 비싸다 가스로 하는 걸 한번 알아볼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방을 300개를 여는 걸 목표로 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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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아, 티슈야? 아아... 엄마이, 뭐 왜? 이리와, 이리와! 왜 쓰러지 먹으냐? 왜 서랍을 먹게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유, 우유!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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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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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많이 넣었네 돈을 많이 넣었네 진짜 너무 웃기다 car니 자 begins 생일 라야 Inscreate 콧나 별도 되게 많이 떴어 오늘 크리스마스 초대받을 갔는데 여보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 나는 여기 살면서 한 번도 이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스타일을 어떻게 즐기는지를 알려고도 안 했던 거 같아 그동안은 솔직히 이분날에 그냥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쵸 되게 좋은 거 같아 아까 선물 바꾸고 이러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 너는 잃어버린 동심을 좀 봤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매매를 재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